안녕하십니까 책먹는 여자 최서연 입니다. 제가 하다하다 별 영상을 다 찍습니다. 책 소개와 작가 인터뷰를 주로 했었는데요. 오늘은 휴일이기도 하고 그간 미뤄왔다 영상을 하나 촬영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북튜브로서 1년 반 정도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주변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생기는데 가장 큰 고민이 편집이라고 하시더라구요. 편집이라는 게 썸네일일 수도 있고 자막일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썸네일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6개월 정도는 충분히 영상을 그냥 만들어 보시고 업로드 하시면서 내가 어떤 컨텐츠로 만들 것이고 어떤 컨텐츠로 제공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편집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편집이 귀찮거나 힘드셔서 영상 촬영이나 업로드를 안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편집은 추후에 한 6개월이나 3개월 정도 충분히 내가 이 영상으로 유튜브를 할 거야 라는 게 정해지신 다음에 그때 편집을 시작하셔도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유튜브를 하시려고 하면 편집부터 프로그램 뭐 쓰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직접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 하시면 유튜브 잘 못 하십니다. 시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양질 전환의 법칙으로 먼저 양쪽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촬영하기로 한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 PPT로 하는 것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대로 너무 쉬워서 보시다가 화내실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튜브 썸네일들입니다. 컨텐츠가 대부분 저는 픽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는 거죠. 만들었던 영상들을 가지고 썸네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똑같은 컨텐츠를 올릴 경우에 여기에 그림이나 글션 바꾸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썸네일을 하나 만들고 버리지 마시고요. 쭉 모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쭉 모아 놓으시면서 내가 이런 컨텐츠를 했구나라도 알 수 있고 비슷한 내용을 올릴 때는 얘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처음 올릴 자료가 3P 바인더 코치 관련이어서 이건 제가 만들어놓은 썸네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썸네일 만들면서 영상 촬영하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복사 한 번 하신 다음에 그림을 지우시고 그림을 지우시고 코치스러운 영상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복사하시고요. 이렇게 딱 맞게 들어오네요. 아직 3P 코치 관련 영상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저도 아직은 처음이라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도구를 도구를 켠 다음에 깔끔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P 바인더 제가 지금 올릴 영상의 자료입니다. PPT로 그림 인쇄 PPT로 그림 편집 A5로 인쇄하기 촬영했던 영상이고요. 여기에다가는 3P P 바인더 최서연 코치라고 한번 해볼까요? 미리 영상 찍기 전에 어떤 컨셉으로 내가 썸네일을 할지 생각해놓으시면 시간 전략도 되고요. 색깔은 이런게 입을 수도 있고 이것도 괜찮네요. 이렇게 한번 하고 여기 조금 올려주셔야 되는 게 썸네일이 이 부분이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또 글씨체를 배달의 민족 배민체가 제일 깔끔하죠? 유튜브에서 보여주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깔끔하게 쳐줘서 처음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그림 편집 A5로 인쇄하기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고요. 이거는 PPT 파일이기 때문에 올리려면 PNG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하신 다음에 여기를 파일 형식을 PNG로 하시고 바탕화면 찾기 쉽게 반전 코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저장하셔야 남글면 다 저장되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바탕화면에 썸네일이 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영상 올리고 있거든요. 다 올라갔어요. 이건 다른 거긴 한데 이렇게 맞춤 이미지로다가 영상을 다 올리셨다고 하면 맞춤 이미지 맞춤 바로보하기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깔끔! 얘로 바탕화면에 저장되면서 깔끔한 썸네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는 뭐였냐면요. ppt로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이고 사진과 텍스트와 내가 어떤 걸 올릴지만 알고 계신다 그러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유튜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의 여자 북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